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잘 먹어요 이렇게 고기 좀 더 먹어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맛있다고요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조금 더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한입에 먹어야지 더 맛있게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게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서 더 맛있게 먹어야지 고소한 맛 고추장 고추장 고추냉이가 너무 짜서 고추장 고추냉이네요 고추장 고추장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청양고추 젤리 초콜릿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고소하고 맛있게 먹기 좋은 음식을 먹어요 오늘의 과정은 한입에 먹었지만 저는 이 과정을 먹어야지 조금씩 먹었을 때 먹었을 때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을 때 저는 이 과정은 이 과정을 먹었을 때 이 과정을 먹었을 때 이 과정을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